여보세요 오늘 뵙기로 한 정재인데요 제가 사실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나갈 것 같다고요 어? 어? 안녕하세요 나 아마 그 책 세 번쯤 필사했을 거예요 좋은 문장이죠? 네 근데 아무리 뵙겼어도 나는 그렇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냥 필사로 시작해서 필사로 끝났어요 네 네